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역시나 눈썹 없이 교회 갑니다 짐은 어제 다 싸놔서 챙기면 되고 제가 가는 길에 은행도 들려야 돼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재활용은 버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지금은 템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템언니가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시음해보라고 주셨는데 카페모카 프로모션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진짜 안쪽 같다 성대모사 안하고 랩을 해야겠다 진짜 웃기네 자꾸 칠발라인 오빠가 저를 따라해가지고 나 다 따라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재밌어 근데 되게 못 따라하는 거 같네요 별로 안.. 아 기분이 안 나빠요 별로 안 똑같아서 저희는 짐을 다 챙겨서 정신없이 갑니다 인사할래? 아 귀여워 저보다 어려워요 다들 뭐라고? 제가 아마 마지막 날이 되면 나이가 제일 많을 거예요 되게 슬프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됐어요 무섭다 스물다섯이 나이만 타고 그런 춤을 내십시하는 거 같아요 그니깐요 그니깐요 여러분 여기는 죽던 쪽인데 우유를 사야되는데 이마트 홈블러스 다 닫았어요 아이스크림도 사러 왔어요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 완전 좋아요 오 대박 좋아 완전 대박 넓어요 진짜 이렇게 화장실도 나눠져 있고 고생하셨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신데 참 뻔했어요 여러분 눈 와요 눈이 와요 오 겨울 느낌이 나는데요 저희는 이제 진푸르고 저녁으로 오리고기 먹으러 갑니다 귀엽네 와 눈이 오네 눈 온다 눈 와요 여러분 눈이 내려요 저의 여러분 저희는 오리집에 왔는데 멍멍이가 눈을 맞고 있어요 고기예요 오 오리고기 먹으러 왔어요 대박 인사 좀 해줘 나는 오른쪽으로 찍어줄게 알았어 그럼 오른쪽에 찍어줄게 잘 먹겠습니다 오 대박 잘 먹겠습니다 아니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진짜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진짜 얼굴만해 진짜 얼굴만해 와 딱 맛있어요 진짜 짜장면 맛난다 짜장면 맛 나요 짜장면 맛 짜장면 맛 짜장면 맛 짜장면 맛 저희는 넘나 맛있게 먹고 갑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눈 안에 또 와요, 여러분. 눈 쌓였어요, 차에. 저희는 숙소 와서 예배드리고 놀 것 같아요. 너무 졸려요. 저는 그럼 옷을 좀 편하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자, 갈아입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들러 가야 해요. 오,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맛있는데. 내라, 아! 와, 매너 쩔어. 저희는 예배 다 마치고 신입생 환영해서 다 끝났어요. 성세 오빠는 내일 출근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눈을 던져요. 진짜 던질 거다. 나도 진짜 던질 거다, 요. 잠깐만. 채은지, 너는 끝까지 너를. 야, 이놈아. 영화다, 영화. 잘 가. 잘 가. 고객님, 기대, 좋아. 아, 진짜 웃겨. 여러분. 저는 너무 졸려요. 애들이 알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다섯 시에 잤어요, 거의. 거의 다섯 시에 자서 진짜 엄청 졸려요, 지금. 아니요. 내 친구들 사랑합니다. 그러면 얘네 친구들이 애들이 게임이 바꿔야 돼요. 당신의 입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입술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와! 와, 이게 진짜 베이도록 해 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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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밥 먹으러 갑니다. 뭘 떠나, 정동아? 아, 왜 저한테 를 해요? 진짜. 아, 놀라게. 쪼닥 Gaussian 몽아리 계엘나. 맞아. 펀데. 안 parcello. 왜요? 스키 타요? 왜요? 보즈 타요? 안 타 왜요? 스키 타요? 안 타 왜요? 여러분 어차피 보즈를 타면 화장을 해봤자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보즈 타면은 몸이 아플 텐데 아 나 그 근육통을 잊을 수가 없어 완전 귀여워요 머리 봐 어떻게 저렇게 못 갔어 또 뭐 이는 지키장 갈 건데 안 나와요 애들이 아 진짜? 여러분 저는 안 타고 얘네만 타요 아 잘 어울리시네 잘 어울린다는데 잘 타고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 잘 타고 오세요 잘 타고 오세요 네 얘는 방울이 포인트래요 잘 타고 와 형님 잘 타고 와 넘어질 거 같아? 아 전 몇 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 진짜? 제 경력이 정말 오래 됐기 때문에 아 그래? 안녕 잘 가 여러분 여기는 지산 리조트고 저는 애들 타는 동안 미친이 카페 같은 거 있고 버거킹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으면서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을 타고 보고 싶은데 타볼 수 있을까요? 사람 너무 많아 제가 타진 않지만 구경하세요 여러분 잘 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모두 진짜 잘 타신다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탔는데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편집을 합니다 버거킹해서 코코아를 마시며 저는 태만니가 와서 이제 간식 사러 갑니다 제가 있어야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회개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핫바를 먹기로 했습니다 세 개의 여자 카드 이거 맞는데?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음 맛있군요 약간 제가 생각한 핫바가 아니긴 한데 맛은 있어요 애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게 인사해도 보이지 않겠지? 여러분 저는 편집 다 했어요 여러분 저는 편집 다 했어요 그리고 좀 졸려서 잤습니다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애들 찾아서 반납하고 저녁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탕 나왔어요 여기 2년 전에 와서 먹었는데 그때 아이고 야! 그때도 되게 맛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숙소 와서 씻었어요 머리도 까맣어요 아까 너무 떡져가지고 까맣더니 아주 기분이 좋네요 저희는 예배드리고 오늘도 자유시간이 있어요 이따가 그래서 그럼 일단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려고 왔어요 손이 나올까? 내일은 점심만 먹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좀 보세요 안녕히围 Pensando 안녕히 주셨기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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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